종로구청장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착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로구청장 선거는 그냥 전국에 다 적용된 사례입니다. 종로구청장 선거에 조작한 방식은 서울시장에서도 비슷하게 했고 경기도지사 선거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다 같은 방식으로 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거 어떻게 찾아 냅니까? 여러분 간단한 원칙이 이게 이겁니다. 전산 조작을 해서 사전투표의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원회가 발표하는 공식 데이터인 선거데이터가 어떤 종류의 규칙성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숫자를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들 만들게 되면 숫자를 만들 때 일정한 방정식을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발생하냐 안 났냐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번처럼 6월 1일 지방선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에 따라 가지고 공식의 선거데이터를 발표합니다. 선거데이터로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후보별로 거소투표를 몇 표를 얻었고 선상투표를 몇 표를 얻었고 관외사전투표를 몇 표를 얻었고 관내 사전투표를 몇 표를 얻었고 당일 선거에서 몇 표를 얻었고 하는 부분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나게 방대한 선거데이터죠. 그런데 선거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그 복잡한 선거데이터에서 좌우대칭 반복되는 규칙성 또 반복되는 패턴 이런 것을 찾아내 가지고 일종의 방정식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거죠. 그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그걸 역으로 이것이 맞는지를 뭡니까 검증을 해보게 되면 그것이 검증이 되는 거죠. 그거를 찾아낸 겁니다. 그 업무를 하는 데 크게 기여하신 분이 제야 전문가시고 그다음에 그림을 제공한 또 신민 디님입니다. 종로구청장 선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청장 선거는 그냥 한눈에 그냥 이 친구들이 무자비하게 전산조작을 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름 이 그림입니다. 종로구청장 선거의 이름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종로구청장 선거를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은 이게 서울시장 선거거든요. 서울시장의 종로구 선거데이터입니다. 그냥 100% 뭡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종로구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항상 뭡니까 플러스 값입니다. 민주당은 항상 여러분들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값입니다. 수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플러스 5.9 플러스 6.8 플러스 7.5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죠. 정상적인 경우라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0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작은 규모의 이런 그래프가 플러스 마이너스 교차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100% 이런 뭐로 보시게 되는 거 아니까 아 이게 부정을 했구나 전산 조작을 했구나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사전투표의 득표수를 조작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서울에 25개 구에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송영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고 사전투표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표를 빼앗는 그런 작업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한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몇 퍼센트라고 하니까 송영길 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6.6 오세훈 여러분들 후보는 마이너스 6.6 두 개를 합치게 되면 13.3 정도 됩니다. 아마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한 13에서 14% 조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범위가 딱 나오는 겁니다. 모든 지역에서 여러분들 25개 구해서 서울시장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금세에 나옵니다. 여러분 차이값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수십만 명의 여러분들 투표자가 4박 5일의 차이를 두고 사전투표와 본 투표를 당일 투표를 하게 되면 표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들 송영길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일치해야 됩니다. 0이나 기껏해야 1, 2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이런 그래프가 여러분들 플러스 7.7 플러스 9.5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5년 동안 이 짓을 하고 그 버릇을 개를 못 주고 윤석열 정부에서 또 이 짓을 한 겁니다. 얼마나 이런 신임 대통령을 졸로 봤으면 내놓고 이렇게 부정 쓴 걸 했겠냐 이야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짓을 한 겁니다. 차이값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플러스 7.7 플러스 10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여러분 종로구청장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장 선거의 종로구 사례를 받고 여러분들 2022년도 요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종로구청장 선거입니다. 더불음주당의 유찬종 후보가 출마했고 국민의힘의 정문은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옵니다. 종로구의 16개, 17개 동에서 최소 4%의 66%의 플러스 값을 더불음주당이 여러분들 기록했습니다. 그냥 이것 자체로 뭡니까? 부정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보시면 착하게 좌우대칭입니다. 이 좌우대칭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국민의힘당 후보한테는 표를 빼앗고 더불음주당한테는 같은 비율만큼 표를 더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음주당은 플러스 4에서 16%가 되고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4에서 16%가 됩니다. 이와 같은 좌우대칭 그래프가 나오면 100% 뭡니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5년 하고도 심에 안 차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또 이 짓을 한 겁니다. 관련자들을 엄하게 여러분들 다 구속시켜가지고 감방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여러분 사과해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사전투표를 독려하던 시 사전투표를 했고 우리 지방선거 전에 선관위 측에 한마디도 뭡니까? 메시지 발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맞습니까? 이게 신임 대통령이 맞냐 이야기죠. 국민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의 표를 줬습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개차반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도의 규모의 국가에서 여섯 번째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 뭡니까? 선거 부정을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부정을 그냥 다른 거 추가적인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게 그냥 부정입니다. 부정. 좌우대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수치는 어디서 나옵니까? 삼청동 같은 경우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에 무려 플러스 14.8입니다.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14.4입니다. 그다음에 사직동 같은 경우는 그 차익값이 플러스 15.5입니다. 완전히 미친 수치가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16.2가 나온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숫자가 말하는 사실과 과학적 발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어떤 종류의 개인적인 편견이나 이런 것을 개입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종로구청장의 여러분들 종로구청장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은 정상적으로 0값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2% 정도 그 안에 머물러야 되는 값이 여기 보시면 창신제 2동은 12%, 창신제 1동은 9.4% 플러스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교남동은 플러스 10.2%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삼청동은 플러스 14.8%, 사직동은 여러분들 플러스 15.5%. 종로구청장 선거에 전산조작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여러분들 그냥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선거를 그냥 전산조작을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치른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정리하게 되면 왜 사전투표 조작인가 종로구의 모든 동에서 민주당은 플러스 값을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값을 확률적으로 일어나기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이값,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이례적으로 큰 값입니다. 플러스 10, 플러스 15 이런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 없는 조치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으로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선거 숫자, 선거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는 자연수가 아닙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수는 이렇게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0을 중심으로 아주 적은 수가 붉은색, 푸른색의 수로 교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전투표율 듬뿍 표를 집어넣어 줘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을 인위적으로 플러스 값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표를 빼앗아가지고 인위적으로 마이너스 값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천퍼센트, 만퍼센트, 종로구청장 6월 1일 지방선거는 조작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사전투표의 득표수를 조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감행한 겁니다. 이 같은 방식은 처음이 아니고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기가 찬 일이지 않습니까? 맨정신으로 여섯 번째 부정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뻔히 보면서 입을 다물 수 있겠습니까? 입을 다물자고 하는 사람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이죠, 짐승. 상황이 지금 이 지경이 왔는데 여러분들 뭐죠? 부정선거 없다고? 토론하자고? 사실을 갖고 무슨 토론을 합니까? 정신 나간 인간들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왼쪽이 종로구청장 선거입니다. 오른쪽이 서울시장 종로구 선거 결과입니다. 다 같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매번 한 겁니다. 매번, 매번 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전국의 모든 여러분 선거를 다 도독질을 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이 더 들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 짜놓으면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상대방 표를 훔쳐서 다른 후보와 함께 그냥 넘겨주는 거니까. 그래서 강용석 후보는 뭡니까? 거의 경기도의 42개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 가평군처럼 아주 작은 데를 제외하고 모든 곳을 열려면 뭘 했습니까? 50%를 빼앗은 겁니다. 강용석 후보가 수원시 권선구에서 예를 들면 500표를 얻었으면 250표를 빼앗긴 겁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한 겁니까? 영통구가 예를 들면 1000표를 받았으면 500표를 빼앗은 겁니다. 이번 여름 6월 1일 지방선거는 그동안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무효소송이 거의 제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막 전산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투표함에 있는 투표제하고 전산 조작은 전혀 딴판인 겁니다.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아마 야단법석이 날 겁니다. 법원이 증거보전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안 받으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아서 되겠습니까?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여당의 국회의원들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노예처럼 프로그램을 통해 가서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되는 대통령이 선출되고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그런 나라를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짓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뭡니까?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인 겁니다. 자식들에게 자기 손으로 선출직 공직자를 뽑을 수 없는 그 나라를 물려주는 그런 앱이 되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짓을 지금 국민의힘당이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당사자니까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못 밝히고 그냥 덮겠다는 거 아닙니까? 검사들은 뭐 하는지 정말 참 한심한 나라입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이런 부정성의 문제를 규명하게 노력하는 것과 함께해서 대한민국의 그 뭡니까? 완전히 뱃속을 다 봤습니다. 엄청나게 부패한 나라입니다. 돈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이런 지도청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단순한 여러분들 수학이 어디 있습니까? 4박 5일 차이를 두고 수만 명은 사전투표를 하고 수만 명은 당일 투표를 하는데 아니 수만 명이 대부분 여러분 여론조사에서 표본수라는 게 1,000명, 1,100명이니까 수만 명 정도 되면 표본수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표본수가 크면 클수록 모집단과 표본집단 1과 표본집단 1과 표본집단 3은 모두 다 통계적 특성이 비슷한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대수의 법칙이자 여러분들 근본적인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 간단한 이런 법칙이 기본이 돼가지고 현대의 공학이라든지 모든 것이 사회과학이 발달했는데 표본집단이 1,000개도 아니고 수만의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되는데 대한민국 이런 사전투표에 1,600만 본투표에 한 1,700만 이런 참여를 하는데 사전투표 이런 본투표가 그렇게 이런 큰 차이가 있으면 의심을 갖고 의문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입을 닥치고 뭡니까? 침묵하고 뭡니까? 자기 정치적 이익을 구하고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인간입니까? 자식들이 볼 날씨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그런 세상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투표가 투표가 아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선거마다 뭡니까? 표를 도독질하고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선출직 공직자가 대통령이 선출되고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서울시장이 선출되고 서울구청장이 여러분 선출되고 그런 나라를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되겠습니까? 인간들도 아닙니다. 짐승이죠 짐승 동물들도 여러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동물들도 지 새끼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같은 친구는 올해 여러분 37인가 38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이 좀 빨랐으면 그 친구 같은 여러분 자식을 가졌죠 말이 됩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때가 묻어가지고 하타경이가 여러분 52살밖에 더 됩니까? 살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거짓말을 하고 나는 이런 식으로 도대체 나라가 돌아가는 꼬라지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이번에 종로구청장 선거 결과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결과입니까 왼쪽이 여러분 오른쪽이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는 사전투표 조작이 거의 없었습니다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일부 지역에 있었지만 거의 조작이 상당히 덜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그래프가 전라남도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사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은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없는 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차익값이의 크기가 아주 작고 들쭉날쭉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처럼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번이 아니고 여섯 번째 한 것이고 대통령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권력이 바뀌어 가지고 신임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완전히 첫 번째 선관위가 준 선물이 엿먹으라 이야기네 엿 처먹으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왼쪽이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의 종로구청장 선거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이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소위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던 부정선거가 없었던 전라북도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 결과입니다 확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전국에서 이렇게 선거 때마다 이렇게 부정선거가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시죠 왜 사전투표 조작인가 모든 동에서 민주당은 플러스가 안 나오고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나오니까 이건 확률적으로 뭡니까 수십억 분의 1도 더 될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차이값이 0에서 1, 2 커야 3% 정도 돼야 되는데 15%, 16%가 나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는 왼쪽 수치는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겁니다 인공수입니다 오른쪽은 뭡니까 투표자들이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수 규칙성이 전혀 찾을 수 없는 거죠 왼쪽은 규칙성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좌우가 대칭입니다 그래서 왼쪽을 여러분들 뭐죠 조작 프로그램을 방정식을 찾아낸 겁니다 조작값을 찾아낸 거죠 꼼짝마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종로군은 동의연